숙보 왜 나는 솔로일까 여성은 눈이 높아서 남성은 기회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건모의 핑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왜 나는 솔로일까 여성은 눈이 높아서 남성은 기회가 없어서 였습니다. 배텐을 듣고 계신 분들 솔로들 많으실 텐데 솔로들이 말하는 내가 솔로인 이유 조사 결과 여성들은 눈이 높아서 남성들은 연애 상대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라고 하는데 뭐 그 밖에도 시간이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연애할 여유가 없다 이런 답이 있고요. 아무리 바쁘고 눈이 높고 기회가 없어도 근데 할 사람들은 다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핑계라고 또 얘기를 한다는 거요. 연애 고수들이 말하기를 연애하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라. 사람을 만나라. 기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뭔가 여기서 솔루션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테네에서는 늘 솔로들의 커플 성공담을 기다리고 있고요. 연애 성공하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화요일에 목동에 출몰하는 방송인 김지영 씨와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을 대강대강 결정해드리는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할 겁니다.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말머리 대강 달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김지영 씨와의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보는 라디오,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문자 소개타임 프리서런이 있으니까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그리고 햇빛 좋은 가을에 가기 좋은 전시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프랑스 구상회화의 거장 미셸 앙리의 위대한 컬러리스트 전시인데요. 빛과 색채의 입체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다니까 가고 싶은 분들은 베테논 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공지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10분께 1인 2매씩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배성재 칭찬 3종 세트님 주말에 제주 전북전 중계 잘 봤어요. 제주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배디의 얼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뭐 드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전날에도 중계를 하고 밤에 넘어가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일하러 간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샐러드 같은 거 그냥 배달을 시켜서 먹고 근데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는 고등어회랑 방어회 이거를 먹었죠. 그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등어회는 저기 모슬포 쪽에 가면 기가 막힌 집들 있잖아요. 그건 먹어줘야죠. 단백질이니까요. 3321님 오랜만에 한강 가서 라면 먹고 왔어요. 너무 추워서 온몸을 덜덜덜다 오긴 했지만요. 집에다 한강 라면 기계 사둘까 싶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를 집에 놔두는 거는 달고나 기계 사는 거랑 그다음에 집에다가 뭐 그 사이클 놓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가서 해야 재마시고 그게 제일 좋아요. 몇 번이나 먹겠습니까? 6092님 오전 6시부터 한라산 등반할 건데요. 제가 중도 포기하고 내려오지 않기를 배디가 응원해 주세요. 이건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데 저도 한라산 꼭 좀 한번 등반해보고 싶은데 이번에도 못했네요. 이번에는 대신에 차로 이렇게 한 바퀴 넘어갔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느낌으로 이번에 주말에는 비가 많이 와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5065님 작년에 일 쉬는 3개월 동안 미친듯이 여행을 다녔어요. 일본, 파리, 대만, 호주, 스위스 많이도 갔다 왔더라고요. 또 여행 가고 싶네요. 와, 이건 다른 사람들은 평생 갈까 말까한 곳을 3개월 동안 다 몰아서 다녀오셨네요. 부럽습니다. 부자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지영이니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5896님 목동에서 수원 와서 조개구이 먹고 가요. 딱 2시간 친구랑 수다 떨려고 왕복 3시간이네요. 가는 길은 배텐과 함께. 수원에 조개구이 잘하는 집이 있나요? 갈비를 안 드시고 조개구이를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신기합니다. 맛집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택시기사님도 간탄한 미모의 주인공 김지영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셨다고 아 이거 제가 브이로그 이번 편에 클립에 넣었던 건데 네네 브이로그 이제 택시 타서 딱 켜서 찍는데 택시기사님 어우 이쁘네 막 이러셔가지고 어우 이쁘네 루이암스트롱이에요? 그게 제 카메라에 들어갔어요. 그걸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칭찬받은 김에 자랑해봤어요. 기사님들이 또 라디오를 많이 듣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쵸 배텐 홍보는 당연히 그 뒤에 덧붙였겠죠? 아 그랬어야 됐는데 말입니다. 제가 좀 요령이 부족해가지고 아 이거 요령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기본인데 그쵸? 이쁘네 아 기사님 저 예쁘세요? 저 화요일에 아 그럴 걸 그랬네요 배성재텐 밤 10시에 들으시면 되고요. 숨기고 싶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래야겠네요. 그래요? 했겠냐라고 하신 분이 부끄럽냐고 하신 분이 부끄럽지 않죠 여러분 브이로그 보니까 그 인싸동술지 나간 다음에 이채연씨랑 부쩍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살짝으로도 만나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만나서 밥 먹었는데 채연이가 되게 강아지 같잖아요. 네. 그게 너무 귀여워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제주도에서 중계하고 왔는데 거기 이채연씨가 초대손님으로 왔어요. 골대녀. 골대녀에서 또 유명하기도 하고 서바이벌의 어떤 산증이 있잖아요. 이제 슬슬 축구에서 서바이벌이 시작되는 시즌이라 그렇네요. 제주에 와서 승리 요정이 또 됐습니다. 와 제주까지 갔어요 채연이. 바쁘네요 아주. 저랑 또 오랜만에 방송을 같이 하셨고 이채연씨가 이제 땡튜브를 또 새로 시작을 했던데 맞아요. 브이로그 선배인 김지영씨가 뭔가 조언해 주셨습니까? 조언을 좀 해 줬는데 채연이가 훨씬 어린 MG 그 자체잖아요. 근데 무슨 삼각대를 진짜 나무 둥치만한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니 채연아 언니가 추천해 줄게 이러면서 막 휴대폰 뒤에 붙이는 뽁뽁이나 가벼운 삼각대들을 좀 추천을 해 줬습니다. 아 그렇죠. 튼튼한 게 좋은 건 맞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휴대용으로 기동력을 가지려면 무조건 좀 이렇게 가벼운 거로 가야죠. 네 제가 가방에서 너무 기다란 걸 꺼내길래 이게 뭐니. 삼각대는 지게가 제맛이다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호신용 무기로도 쓰려고 하는 거다. 이채연씨랑 친해졌으면 같이 마피아 게임 한 판 하러 오셔야 될 것 같네요. 한번 놀러 올까요? 네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섭외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마피아 게임 어느 정도 왔어요? 잘 못합니다. 거짓말 같은 거 잘못하시고 숨기는 거 잘못하고 저 되게 티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가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김지영 씨는 뭔가 약간 내가 원래 하던 거에서 살짝 틀어지면 당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N사세를 하는데 진짜 진 땀 빼고 갔잖아요. 저렇게 N사세 하면서 기가 빨린다고? 저 사우나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9012님 킬지영님 SNS를 보면 운동 사진 산책 사진 먹는 사진 다양한데 주로 혼자 찍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독사진 올리는 게 지영님만의 룰인가요? SNS에 올릴 사진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독사진을 올리는 게 룰은 아니고요. 친구들이랑 찍어도 친구들이 조금 올라가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약간 공적인 느낌이 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얼굴 가려달라.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사진을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채팅창에 누가 같이 찍히고 싶겠냐라고 하신 분이 왜요? 왜요? 같이 찍혀주면 안 돼요? 친구들이 이제 뭔가 투샷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에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옆에 킬지영이면 왕부담이다라고 하신 분이 그리고 인플루언서하고 또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옆에 나오면 괜히 또 신경 쓰이니까 맞아요. 혼자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 숨길 거 숨기고 그죠? 숨길 게 있나요? 네. 뭐 있을 수도 있죠.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김지영 씨가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주세요.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의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맞데이가 되고 적립이 되고요. 안맞데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일단 현재 안맞데이 1주가 적립되어 있고요.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패션 고민입니다. 패션은 이제 김지영 씨의 전문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저의 전문인가요? 아니에요? 약간 부담되네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전공을 하시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식으로 좀 감각을 키우는 편인가요? 저는 근데 또 직업이 이러니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핀터레스트 어느 정도 이게 말할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뭔가 이제 지식이 워낙 브랜드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또 요즘 유행하는 모모룩 이런 게 늘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더 호나랑 이제 실제로 직업을 갖고 계셨을 때는 유니폼을 입는 직업이었는데 맞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더 다양한 사복룩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성재인 뒤룩뒤룩이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오늘의 컨셉은 뭡니까?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입었습니다. 아 지금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 편의점 오는 느낌으로? 아 편의점 오는 편의점 갈 때 느낌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갇혔다. 편의점보다는 약간 지하철역 정도? 네 편의점은 약간 바람막이 후디에 바람막이 느낌이고 저 그래도 울코트를 입었습니다. 아 코트를 입고 네. 대학교 중간고사 룩이냐고 하신 분 입고? 맞네요. 약간. 그 정도예요? 친구랑 마실 나가는 룩 네. 마실 정도? 편의점 룩이 아니라 마트룩 마트룩 아 마트룩 정도네. 그렇죠? 그러네요. 마트룩이네요. 편의점까지는 아니고 마트입니다. 그러네요. 자 최근에 패션 카테고리에서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고민? 저는 사실 불편한 옷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편안한데 예쁘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와 바람직하네요. 저도 왜 패션이라는 게 인간의 활동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 인체를 좀 보호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옷들이 많을까? 음 그러니까요. 일되면 정장 정장이란 건 대체 왜 대세가 된 걸까? 아 그러니까요. 수트 너무 예쁘긴 하지만 진짜 제약이 많잖아요. 뭐 여자나 남자나 수트 입었을 때 구두 신고 얼마나 힘듭니까? 음 진짜 불편하면 자세를 고치라고 하신 분이 정장 자세 고친다고 편해져? 서 있어도 힘든데 스판이 없단 말입니다. 뉴 정장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뉴 정장 새로운 시대 이제 21세기인데 정장에서 좀 벗어나야죠. 뭐 이제 어디 드레스업을 한다 그래도 어 드레스업 하고 왔는데 편하기도 하구나. 음 아니면 여자들은 요즘에 정장도 그냥 와이드 팬츠가 너무 네 상용화되어 있으니까 아 그런 게 좀 괜찮은데 남자분들은 와이드 팬츠 못 입잖아요. 그러네. 여자들은 약간씩 편해지고 있네요. 네. 많이 편해졌어요. 여자들이 앞서가네. 남자들은 계량 한복 말고는 없죠. 한복은 사실 원래 되게 편한 옷인데 물론 입을 땐 좀 불편하지만 그쵸 그쵸. 저는 스판이 스판 모든 정장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앉을 때 진짜 빳빳하게 앉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구부릴 때 얼마나 힘든데요. 아 정말. 군복 입자고 하신 분 있고 밀리터리룩도 은근히 움직임에 아 근데 이제 보호장구들이 있어서 불편하죠. 보호장구 와. 그쵸. 자 8001님 지영님은 가을 겨울옷 정리 다 하셨나요? 지영님이 입는 오버사이즈 옷들은 성지영도 잘 맞던데 큰 옷 버릴 거면 성지영 줘라. 성지영 주라라고 돼 있어요. 한 번 플리마켓을 지인들한테 열까봐요. 배디님 포함해서 지인들한테 그냥 여기로 가져오셔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플리마켓을 오 좋은데요. 제가 이거 보고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괜찮은데요? 저한테 조금 작으면 저희 베텐러들 저보단 좀 작을 테니까 무료 나눔 해드립니다. 이 분들한테 나눔 해드리고 행어 하나 쫙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펼쳐놓고 해볼까요? 재밌겠어요. 큰 옷들은 부피도 많이 차지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정리하세요. 정리가 시급합니다. 진짜 옷장이 터질 것 같아요. 보관해드리겠습니다. 헌옷성재함이라고 하신 분이니까요. 동묘템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패션 고민 저는 진짜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패션 고민 주제로 한번 여러분의 사연들을 볼까요? 남항이 좀 예상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영 씨도 이제 전문 분야긴 하지만 저한테 배워야 됩니다. 왜죠? 저는 극도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극도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옷을 그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중간지대에서 만나야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절충한을 찾아 봅시다. 182쯤 입고 소개해 주세요. 티셔츠나 아우터색은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퍼스널 컬러에 맞는 나한테 잘 어울리는 색? 아님 톤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 두 분은 옷 색상을 어떻게 고르는 편인가요? 퍼스널 컬러를 신경 쓴다? 안 쓴다? 티셔츠랑 아우터색 이 두 가지가 다른 거 아닙니까? 아예? 다르죠. 아우터는 어디까지가 아우터예요? 코트 패딩도 다 아우터인가요? 그렇죠. 코트 패딩이랑 지금 입고 계신 약간 바람막이 그리고 후드도 후디 집업이라면 또 아우터죠. 아 후 뒤집어 입는 후드는 아우터는 아니고? 뒤집어 입는 후드가 뭐죠? 그러니까 집업 안 달린 거 위로 티셔츠처럼 뒤집어 입는 거 아 뒤집어 입는 거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머리부터 입는 거 머리부터 입는 거 무슨 말이죠? 리버서블 얘기한 거 아니고 양면 얘기한 거 아니고 일단 들어가는 거 위로 벌써부터 말이 안 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반집업도 입고 그죠? 네 반집업 반집업이 있고 집업이 아니라 그냥 후드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냥 입는 거 그건 아우터가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거는 그냥 티셔츠 그건데 어 근데 같은 재질의 후드인데도 지퍼가 달려있으면 아우터고? 네 지퍼의 유무에 따라 그게 무슨 차이죠? 음 공항 검색대에서 벗을 수 있는 거의 차이인가? 그런가요? 그럴 것 같네요 공항 검색대에서도 맞네요 맞네요 집업 후드면 벗으라고 그러고 그렇네요 뒤집어 입고 있으면 아 뒤집어 입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후디까지 벗으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쵸? 갑자기 벗어 이러면 에? 이거 왜요? 라고 할 수 있는 후드 집업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요 자 이 색을 어떻게 고르면 좋습니까? 디저츠나 아우터색 퍼스널 컬러냐 신경 쓴다 안 쓴다 그 퍼스널 컬러 뭔지는 아시죠? 고르실 수 있죠? 저는 퍼스널 컬러가 약간 쿨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어떤 그러니까 한 가지 색은 아니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가 무슨 퍼스널 컬러를 나의 운명의 색 이렇게 알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운명의 색 약간 또 딱 킥 포인트 하나 킥 컬러 하나 이렇게 알고 계실까봐 나의 운명의 색은 연보라색이야 이래가지고 아니죠 아니죠 평생 품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쿨톤 하시자마자 아닙니다 좋아요 행운의 색 이런 거 아닙니다 네 퍼스널 컬러 신경 쓴다 안 쓴다 하나 둘 셋 쓴다 안 쓴다 아 안 써야 돼요 네 쓰시나요? 저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랑 안 맞는 톤 황토색 모래색 그리고 노란색 이런 쪽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도 좀 피하면서 입으시나 보네 피하면서 그래도 퍼스널 컬러에 맞는 편한 옷을 입으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 계열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블루 입고 계시네 지금 약간 푸르딩딩하죠 하늘색이긴 한데 그렇구나 네 다저스 유니폼 제가 가끔 입고 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에리다저스 네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파란색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예 블랙을 많이 입으시거나 진짜 블루 계열을 많이 입으셨네요 저는 블루블랙이에요 블루블랙 블루블랙 옛날에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헤어컬러도 블루블랙으로 하시지 그랬어요 싫어요 네 옛날에 할 뻔했는데 그거 유행한 적 있었어요 모르시죠? 네 그건 너무 옛날인데 블루블랙 블루블랙 언제예요? 염색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대학생 때 오 네 블루블랙 블루블백이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블루블백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긴 하지만 하나만 더 해볼까요? 김영훈님꺼 좋아요 사과워치를 차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일반 시계를 살 겁니다 제 인생 첫 시계는 어떤 색으로 사면 좋을까요? 모든 스타일의 기본인 블랙 아니면 광택이 고급스러운 은색 메탈 시계 블랙 대 메탈 그냥 일반 시계 전자시계나 뭐 그런 쪽이 아니라 일반 시계 자 블랙이냐 메탈이냐 하나 둘 셋 블랙 왜 이렇게 틀려요? 하나도 안 맞네 무슨 일이에요? 시계 얘기는 이따가 좀 해봅시다 네 좋아요 잠시 뵙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요게스트 김지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패션 고민입니다 네 자 오늘 왠지 안맛데이 냄새가 확 나네요 풀풀 납니다 풀풀 두 개 했는데 두 개 다 일단 확 빗나갔고요 네 뭐 근소한 차로 빗나간 느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서로 아예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약간 뇌구조가 다른 느낌입니다 지금 어 근데 제 뇌구조가 지금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서로 약간 왜요? 존중을 좀 합시다 아 존중을 근데 일단 마지막에 시계 얘기했는데 네 어 시계를 어떤 색으로 사면 좋냐 김영호님이 블랙이냐 메탈이냐 은색 메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저는 메탈이다 그쵸 저는 블랙을 골랐죠 블랙을 네 블랙이라는 건 이제 가죽을 얘기한 거죠? 저는 네 가죽을 염두에 두고 골랐습니다 그렇군요 남자들은 메탈 쪽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요 왜요? 그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맞나요? 물론 이제 정장을 입으면 드레스워치라고 해서 가죽줄로 해서 하는 게 멋있죠 근데 보통 남자들은 정장 입는 것보다는 편한 룩을 요즘 많이 추구하니까 메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첫 시계니까 약간 블랙으로 사면 어쨌든 캐주얼한 데도 어울리고 클래식한 데도 어울리고 하니까 블랙을 골랐는데 반대예요 반대예요 진짜요? 이게 다급하게 요즘은 제가 또 시계 쪽은 조금 제가 약간 빠져있어가지고 스틸 스포츠 워치의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스틸 스포츠 워치요? 네 스틸 스포츠 그래서 정장에도 메탈을 많이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돼버렸어요 형이 뭐라라고 하신 분 있는데 요즘 많이 알아봤어요 진짜 믿을만한 건가요? 그리고 가죽줄은 꼬락내놔요 아 아 냄새 때문이구나 아 아 그렇구나 그렇죠 스틸 녹 쓴다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거는 잘못 사신 거예요 그건 짝퉁 사신 거예요 스틸도 그러면 물이나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건 똑같나요? 아니에요 거의 방송가 요즘은 기본이니까 괜찮습니다 아 이게 땀 냄새를 고려를 못했네요 아 남자분들이 그러네 메탈을 선호하실만 하네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메탈 시대가 약간 됐어요 진짜요? 물론 둘 다 다 잘 되지만 내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믿어요 그 시대가 왜 배디님한테만 아니 70년대 초부터 스틸 스포츠 워치 시대가 됐습니다 아 70년대 초부터면 이미 거의 반세기가 네 지금 거의 50년동안 쫙하게 네 알겠습니다 신뢰성 제로예요? 진짜 웃기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대표시계들은 대부분 약간 스테인레스 재질입니다 메탈 디타늄 이쪽이에요 근데 땀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그 활동성을 고려하면 진짜 네 스틸이 좋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얘기인 것 같고요 어 근데 좋은 시계는 또 다 가죽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은 시계도 메탈이 있고 가죽이 있어요 아 또 나뉘나요? 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시계 무슨 계급도 이런 것도 싹 깔아봤어요 자신감에 찬 눈으로 아니에요 한 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좀 배워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댓글에 베르티에라고 배워갑니다 다음 거 읽어볼게요 배수남님 요새 가을이 하도 짧아서 갈이라고 하더군요 몇 번 입지도 못할 트렌치코트를 살까요? 아니면 그냥 곧 겨울옷을 입어야 될 텐데 사지 말고 넘어갈까요? 트렌치코트 산다? 만다 트렌치코트 산다 만다 가을이 갈! 벌써 이제 슬슬 겨울 올 것 같죠? 올 것 같아요 근데 요번 가을은 그래도 좀 좋은 게 공기는 참 깨끗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공기 자체가 시원하고 맑은 느낌이 거의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봄 가을 좀 좋은 기온일 때는 항상 미세먼지가 자욱했는데 요번에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저도 딱 그 생각입니다 하나는 있어야 된다 저처럼 사이즈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트렌치코트 하나 있어요 괜찮은 거 하나 샀습니다 영국에서 그 땡벌인가요? 땡벌이? 네 근데 못 입어요 사이즈 때문에 아 진짜요? 사실 그거는 은근히 유행을 잘 안타잖아요 너무 클래식한 아이템이죠 클래식하니까 그냥 하나 있으면은 평생 입을 수도 있는데 가을이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은 입으니까 근데 사이즈 문제 사이즈 이슈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보통의 성인들이 고려하기 힘든 문제인데 말이에요 사이즈의 어떤 편차가 크지 않은 분이라면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 맞아요 그리고 은근히 브랜드가 크게 안 따져요 그쵸 그쵸 맞아요 브랜드 좋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트렌치코트 색 그거 하나 있으면 땡입니다 한국 브랜드들도 잘하는 거 너무너무 많고 트렌치는 진짜 유행을 안타니까 지금 사도 10년 뒤에 입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트렌치코트는 어떻게 입는 게 좋습니까? 남자들은 좀 길게? 저는 긴 거 좋아해요 아 남자들 길게? 네 그리고 그 너무 키가 크지 않아도? 키가 껐죠? 아닌가? 껐죠? 약간 싫은 거 같은데? 껐죠? 그 껐죠? 긴 게 더 예쁜 거 같아요 길어야 된다 짧으면 좀 뭔가 애매하죠? 너무 그거는 좀 더 갖춰진 느낌? 제가 느끼기엔 좀 그래요 아 트렌치코트는 뭔가 가을의 여유로움과 넉넉한 느낌을 줘야 된다? 네 저는 오버핏 트렌치코트에 남자분들도 이제 너무 그냥 트렌치를 못 떨어지게 입는 것보다 안에 후디 입거나 그렇게 캐주얼하게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저의 취향입니다 너무 길면 은행 다 묻히고 다닌다고 하시면 은행 팝팝 누가 은행을 그걸로 망토처럼 보도블럭을 청소할 겸 유희관이 트렌치코트 입는다 어떤 거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왜 웃어요? 유희관도 입어야지 아 네 희관님은 뭐가 좋을까요? 희관님은 근데 뭔가 느낌에 짧은 거 어울리지 않아요? 짧은 텔치코트 긴 거보다는 네 지금까지 긴 거 추천해줘 놓고 유희관은 짧게 입어라 머리가 뭔가 위로 기니까 좀 짧게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리 있네요 근데 그거는 위아래로 너무 길면 뭔가 너무 포인트가 많으니까 어쨌든 희관이 형은 엉덩이 가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길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맞네요 엉덩이가 너무 엄청나시잖아요 희관 형은 가죽판 초입자라고 하시면 가죽판? 거란족만 거란케 옷을 입어라 뭐 상상해봤어요 와 가을에 모두의 기선을 제압하는 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분을 트렌치코트는 확실히 좀 많이 덮어주기 때문에 그쵸 약간의 그 편안한 포근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음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하나 맞았고요 네 그 다음에 배성진님 거 네 배성진님 오늘 배씨가 맞네요 신발이나 운동화를 색깔별로 사둬서 파란색 회색 검은색 베이지색 빨간색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얀 운동화를 세탁기에 잘못 돌렸더니 소재가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흰색 신발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있던 것과 똑같은 러닝 운동화를 살까요 아니면 단화 같은 심플하고 단정한 신발을 살까요 운동화? 단화 단화 같은 단화 같은 흰색 신발 그 단화 같은 건 뭘 상상하면 될까요 그냥 그 음 음 그 두 글자 스니커즈? 스니커즈 브랜드? 땡스 뭐 이런 거 땡스? 아 음 아시죠? 약간 컨버스와 같은 느낌?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아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나 참? 컨버땡 컨버땡 반땡 반땡 혹은 컨버땡 컨버땡 이제 밑창에 뭔가 에어가 들어간 느낌의 운동화입니까? 아니면 그냥 운동화입니까? 어 러닝화 운동화는 에어 들어간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화냐 단화냐 좋아요 하나 둘 셋 운동화 운동화 나름의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패션 괜찮네 단화는 왜? 아 저는 일단 그 러닝화의 신발 폭이 남자분들이 바지에 매치하기 가장 좋은 신발 같아요 폭이 다만은 생각보다 얇잖아요 그렇죠 얇상하죠 그렇죠 얇상하잖아요 그래서 바지 폭이 조금 넓어지면 발이 옹졸해 보이는? 아 이런 거 약간 은근히 중요해요 아 약간 고무신 네 한복 고무신 느낌? 네 어디든 다 잘 매치하려면 운동화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디테일하죠 제안이에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발이 차라리 조금 이렇게 퉁퉁해 보이는 게 낫지 이렇게 약간 너무 얄쌍해 보여가지고 맞아요 와이드 팬츠에 그게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있으면 뭔지 아시죠?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약간 뒤뚱뒤뚱 걷는 것 같은 뭔가 모를 바다 바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발에 조금 살이 찐 사람들 그리고 발볼이 원래 조금 넓은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컴버땡 버리러 갑니다라고 주문이 있고 버리지 마시고 일자 바지에 입읍시다 신읍시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무조건 신발은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90% 이상 러닝화를 신거든요 구두 신을 때도 있어요? 거의 안 신어요 구두 신는 날은 무조건 운동화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구두를 신어야 될 때는 신지만 바로 벗는다? 네 바로 벗습니다 그러니까 정장이라는 건 이제 20세기에서 사실 정리해줬어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그러니까요 이거 정장이라는 문화를 그냥 남겨놔가지고 계속 고세하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그러니까 정장도 정장인데 구두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구두는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냥 모든 구두는 트렁크에 있어요 스케줄할 때 말고는 입질 않아서 저랑 진짜 비슷해요 그냥 구두 보관함이 트렁크예요 맞아요 맞아요 신발장에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넣어놓지를 않고 저도 차 뒤에 이렇게 짱 박아놓거나 네 그렇고 있습니다 정장도 형 때문에 힘들대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구두가 좀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오래 서 있으면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겠다 정장이랑 구두 생각도 중요합니다 구두라는 게 승무원 하시면서 구두 많이 신으셨겠네요? 많이 신었죠 네 진짜 너무 싫습니다 말도 안 돼요 승무원분들이 신발 같은 거는 무조건 운동화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발이 편해야지 그 발을 묶어놓으면 뭘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 저도 패션 센스 괜찮을지도 다음 소개해 주세요 네 김지민님 올 가을 비니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살면서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새 모자를 하나 살 건데 과감하게 비니를 한번 사볼까요? 아니면 평범한 캔모자를 살까요? 김지민님은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저희가 모르겠네요 오 지민은 보통 여자가 많나요? 남자가 많나요? 방탄의 지민님은 남자분인데 그렇죠 또 김지민씨는 개그우먼이고 그렇죠 주변에는 또 지민하면 여자분들이 많긴 하죠 아닌가요? 그렇죠 반반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비니 대 캔모자 네 하나 둘 셋 비니 캔모자 오 베리님 비니도 쓰시나요? 저 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궁금하다 그 눈빛 뭐죠? 쓰고 오면 무조건 디스할 거라는 눈빛 뭐죠? 상상해봤어요 저는 비니도 있고 방울 달린 털모자도 있습니다 오마이갓 전 방울 달린 털모자 꽤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되게 누구보다도 마초적인 NFL 미식축구 선수들 방울모자를 엄청 써요 그게 굿즈로 아예 나와요 그래서 미식축구는 겨울 스포츠기 때문에 겨울에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제가 실제로 미식축구 방울모자를 쓰고 이거 그 패트머메트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한국인 선수가 있어요 구영회 선수라고 우리나라 선수 한국인인데 여기서 엄청 성공한 선수가 있어요 아 너무 웃기네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경기도 봤지만 나오는 길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이날 뭐 드셨어요? 왜 이렇게 염분이 많아 보이죠? 왜? 뭐 드셨어요? 아니 주름 안 없이 너무 빵빵하잖아요 아니 이게 방울모자를 쓰면 원래 약간 그래 보이는 거고 어 이때 그러네? 왜 이렇게 염분이 들어가 부풀어 있지? 되게 인자해 보이시네요 방울모자가 사람이 인자해 보이시네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클램차우더 있죠? 네 클램차우더 피어 39 거기서 먹어야 되니까 네 염장이 돼 있네요 네 솔트베가 됐네요 되게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말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구영회 선수를 만나서 저는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아 진짜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유럽 축구 무대에서 뛰는 선수는 많지만 네 미식 축구는 사실 진짜 적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가 있고 마침부터 그 경기를 보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아 네 그 방울모자는 지금처럼 의미있을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장소에서만 써라 제 텐에도 몇 번 쓰고 왔는데 진짜요? 네 오 오 너무 신기해 생각보다 진짜 편견 없이 잘 입고 다니시네요 왜냐하면 저도 방울모자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저 진짜 초등학생 때 이후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방울모자는 지 맘대로 이미 부여하고 지 맘대로 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편견 좀 제발 가져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노편견? 좋아요 그래요 저형 패션은 마이웨이다 아 너무 웃깁니다 그래요? 안 맞았습니다 세계에 네 자 그러면 다음 거 네 민1501님 요새 날씨가 오전에는 따뜻하고 저녁에는 춥잖아요 내일은 옷을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요? 얇은 긴팔에 바람막이 하나를 걸칠까요? 아니면 두꺼운 기모 후드티 하나만 입을까요? 옷은 껴입는다? 하나만 입는다? 긴팔에 바람막이 약간 고민됩니다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저도 고민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건지 고민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했는데 자 껴입기대 하나만 좋아요 하나 둘 셋 껴입기 맞았습니다 지하철 탔을 때 엄청 더울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곤옥스럽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따뜻했다가 춥다가 일교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좀 그냥 여러 별로 여러 별로? 여러 벌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외국 나간다고 이제 한글 뜻을 버리네 유럽에 갈 준비가 완료가 됐네요 네 겹겹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기모 후드티 듣기만 해도 더워 보여요 후드티를 왜 기모를 입을까? 맞아요 저는 좀 얇은 후드티가 좋고 특히 이제 집업으로 저는 좋아하는데 또 집업 후드티는 되게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뒤집어 쓰는 머리 얼굴부터 집어넣는 후드티 그게 예쁘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벗기가 귀찮잖아요 머리 다 망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머리가 무조건 망가지죠 그래서 기모 후드티를 머리부터 뒤집어 입었는데 덥다? 벗을 수도 없고 아 그리고 그 기모 후드티가 그게 있잖아요 그 더우면 그 땀에 그 기모들이 이렇게 이렇게 붙잖아요 뭔지 아시죠? 너무 싫다 벗을 때 그 실 보풀어기들 몸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거 아 벗을 때 정전기 막 두다다다다 뭔지 아시죠? 진짜 그래서 아직은 조금 그렇습니다 송글송글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너무 싫은데요 축축한 느낌 네 축축 자 3대3 됐습니다 저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요 좋아요 마지막일 것 같네요 시간이 없네요 마지막 하나 네 3분아구찜님 제가 반다나 스카프를 좋아하는데요 목에도 걸치고 땀이나 손당린 용도로도 씁니다 새 스카프는 빨강 노랑 파랑처럼 원색 계열을 살까요? 아니면 무난한 갈색이나 군청색을 살까요? 스카프 색으로는 포인트가 되는 색이 좋을까요? 무난한 색이 좋을까요? 오 포인트? 무난 반다나가 뭐예요? 반나다요? 반다나 반나다는 뭐예요? 반다나 스카프가 뭐예요? 다들 모르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나? 진짜 모르세요? 아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이런 패턴 아 약간 그 뭐랄까 옛날 히피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에 이렇게 두 번처럼 황건적 느낌 반나다 아니고 반다나입니다 네 밤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밤마다 약간 헤어밴드 느낌 제가 지금 여기서 패션을 논하는 게 맞습니까? 해적 패션 해적 패션 밤마다가 나오는데요? 반다나 스카프 아찔합니다 근데 이건 남자들은 안 하잖아요 아예 그래도 뭐 손수건이나 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죠 아 보이스카우트 그 모기 하듯이 스카프? 그쵸 그쵸 네 그렇군요 이거 그리고 옛날에 그 저기 지리산 쪽 가면은 빨간색 반다나 스카프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로 도시락 많이 해서 그런 느낌이죠 싸들고 다녔는데 네 보내신 분은 남자예요 오우 되게 패션 리더신가봐요 마지막 곡 인순이 노래 틀자라고 하신 분이 아 그분이 많이 하셨죠 맞네요 맞네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포인트 들어간 거 빨강 노랑 파랑 원색 계열 네 아니면 무난한 갈색 군청색 좋아요 자 포인트 대 무난 하나 둘 셋 무난 무난 오우 이렇게 극적으로 맞아버리네요 그렇습니다 빨간색이면 딱 그거 도시락보 느낌이 날 것 같고요 맞아요 무난이 무조건 아 이거 반다나인데 빨강이면 위험합니다 등산로로 순식간에 가버려요 그쵸 딱 등산용으로 쓰는 거 그리고 이런 류의 스카프들은 색깔이 너무 튀면 1년에 한 번만 해도 여러 번 한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송대 눈치 챙기라고 하신 분이 있고 폐급 골키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희가 잘못하면 해병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난한 반다나 스카프 여러분 용어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나다 광고 듣겠습니다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은 막데이로 다시 리셋이 되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영씨 어떠셨나요 오늘도 뭐 역시 안 맞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극적으로 맞았네요 다음 주는 음식 고민할 거고요 바로 저희 생록방 이어지니까 야근하러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스카프는 밤마다 아니고 반다나입니다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 드리고요 큰 인사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네 소등하겠습니다 얌 꿈꾸세요 저 새들 내 맘을 까볼라 내 맘을 까볼라